I need that one thing You got that one thing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생질학 최경일입니다 2020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강좌 이번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질학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만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은 한성대학교만의 고집이 남다른 고집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점을 숙지해 주시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점을 충분히 내면화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OT에서는 한성대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영역별로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강 이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어루만져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성대학교의 일반적인 전형의 특징들에 대해서 적성고사 전형의 일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올해 년도에 나온 입시 요강을 사실을 살펴보셔야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요강을 통해서도 좀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OT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작년도에 이제 다시금 한성대학교는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했었죠 2017년도에는 안 했다가 2018년도에 다시금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폭 줄어들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2016년도에 비하면 사실은 많이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명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해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대학들하고 동일한 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반영 비율 보시면 동일하게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 600% 600점 60%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 400점 40% 반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좀 독특한 점은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한성대학교는 한성대학교는 기본 점수가 100점이 있어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점수는 300점이다 그치? 근데 이 300점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그다음에 이공계계열에 따라서 조금 배점이 달랐거든요 그 배점 양상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점수는 300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항별 특징은 국어하고 수학을 각각 30문제씩 여러분들이 치르게 된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전 모집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과계열을 지원하든 이과계열을 지원하든 국어하고 수학을 본다라고 마음을 잡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다른 대학에서 실시하는 영어는 치르지 않기 때문에 영어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약점인 친구들이 한성대학교를 지원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대학을 좀 공략하는 것보다 해서 그런 특장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지선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지선다인 다른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지선다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답을 특정해내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지선다고 거기다 최저도 없어요 그렇죠? 최저도 없어요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런 어떤 메시지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점 놓치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험은 언제 실시되냐면 10월 20일 그렇죠? 일요일에 실시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뭐냐면 60분간 시험이 실시되는데 60문제를 60분간 실시한다라는 점이 정말 무서운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단순 계산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면 1분에 한 문제씩 풀어 제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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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굉장히 뭐 머신처럼 문제를 풀어 기계처럼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비가 정말 없으면 현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말 절실하게 느낄 거 느끼게 될 겁니다 합격한 많은 친구들이 선배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얘기예요 선생님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야 이거 국어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오전은 인문하고 사회계열 친구들이 10시에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오후에 이공계 친구들이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상이하게 진행된다라는 점 특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점이라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학과별로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어 배점이 높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과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배점이 높다 그럼 이건 굉장히 쉽게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어 배점이 높으니까 국어에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주고 정답을 잘 맞히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공과계열은 반대로 수학인 거죠 그렇죠? 사회계열은 국어 수학이 동일한 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학생부 교과 내신 등급이 환산 점수로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해 볼 부분은 4등급까지는 4등급까지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등급 간 8점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8점 정도의 그럼 대량 한 아까 한 문제 조금 넘는 정도? 그렇죠? 아까 한 문제가 6점짜리 혹은 5점짜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사이 정도? 요 정도 맞추면 한 등급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한 등급 커버가 가능한데 자 5등급부터는 12점 차이가 나고요. 그렇죠? 4등급 5등급 차이는 12점 차이가 나고 6등급과의 차이는 다시 5등급과의 6등급과의 차이는 24점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성대학교나 사실상 딱 이렇게 커트 기준점을 5등급까지 그렇죠?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4등급까지 5등급까지는 어떻게 커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6등급은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정말 만점 받아야겠다고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 경쟁력 높은 학과 그렇죠? 기준점 높은 학과 이런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789등급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많이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7등급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많이 어려우니까 이런 점을 어떻게 해요. 사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희망 공문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나한테 맞는 대학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반영되는 교과. 내신으로 반영되는 교과 이렇게 되고요. 2019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작년도 얘기한 겁니다. 작년도에 실시됐던 것부터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가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아까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간 경쟁률 보시면 평균적으로 주간 경쟁률은 23.6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주간 야간 평균치는 이렇지만 사실 주간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낮잖아요. 경쟁률이.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어요. 야간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한성대학교로 만약에 정말 가고 싶다면 그런 식의 방법을 취하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학교 학생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은 4.2등급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적성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4, 5, 6의 포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좀 몇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마음을 잡수셔야 될 것 같고요. 합격생들이 이제 60문항 중에 대략 49문항, 50문항 정도 맞추는 거죠. 그렇죠? 50문항 정도. 그러니까 정말 다 맞히면 10문제 더 맞히는 거예요. 10문제 더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 8, 9는 좀 사실 많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학교 학생들이 50문항 정도로 맞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적 정답률이 높은 겁니다. 60문항 중에 50문항을. 그렇죠? 맞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평균 이상을 해야겠다라고 해야지 공약 대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역별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내용을 전망해 이제 어떻게 출제될 거다라는 것을 전망해 볼 건데요. 어, 2017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요. 2016년도에 실시된 것과 2018년도, 작년에 그렇죠? 실시된 것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경향, 그렇죠? 영역별로 이렇게 좀 그나마 고루 배분해놔서 음, 우리가 흔히 이제 미니 수능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니 수능 스타일로 이제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기출해서 보니까 음, 화법과 작문, 특히 작문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작문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 화법 또 두 문제 출제됐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화법과 작문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한정된 시간 동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문법과 독서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죠?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최근 수능도 경향이 변별력의 핵심은 변별력의 꼭지점은 문법과 비문학에 두고 있잖아요. 배수 오답률 보면 다 비문학과 문법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경향이 반영되어서 문법과 독서의 비중이 높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올해도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거지. 문학은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되어 있어서 한두 문제 차이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다섯 문제로 늘어났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문법과 독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화법과 작문의 비중이 떨어지고요. 문학은 그대로 같다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 새겨두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중요도 차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르게 구분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다란 우리가 어떤 걸 먼저 대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걸 먼저 대비해야 되는가. 화법과 작문 독서보다는 나는 우리 친구들이 연계교제를 통해서 연계교제를 통해서 문법과 문학을 먼저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가 돼요. 간접 연계. 그러니까 최근 수능에서 출제를 하고자 하는 그 방침이죠. 연계교제를 직접 연계하기보다는 간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평가원장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간접 연계 방식이라 함은 문항을 조금 변화해서 그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문항에서 다뤘던 개념. 문항에서 다뤘던 작품들의 좀 다른 장면. 그렇죠? 요런 것들을 가져와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연계율을 못 느끼게끔. 그렇지만 연계되었다라고 조금은 관련성은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본강에서 이 문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스타일로 나오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부분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해서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주요 개념들을 학습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문법 과정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성대학교에 고집이 있어요. 한성대학교에만의 고집이 있어요. 문법을 정말 많은 부분을 다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지역적인 개념보다는 주요한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된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뭐 이렇게 어디에 구석탱이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식의 내용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법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위주로 다룬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세밀하게 봐두고 내면화하신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문법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항 스타일이 뭐뭐의 예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개념 플러스 사례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계교제에서 연계교제에서 공부하실 때는 주요 개념 위주로 그리고 개념이 있으면 이 사례와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그렇죠? 말씀드리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교제의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그렇죠? 매우 높고요. 사전 대비가 가능함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영역들 있잖아요. 문학 갈래 안에서도. 그렇죠? 시소설 수필 희고 등등 다양한 갈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조금 많이 정형화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한성대학교는. 시소설 위주로 역대 지금 분석을 해보면 시소설 위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새겨두시면 이런 부분들을 새겨두시면 선택과 집중이 용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강조드리고요. 화법하고 장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하게 풀 수 있는 이게 오늘날 최근에 나오는 화법과 장문은 뭐 이제 화법과 장문 융합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신유형의 문제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단어의 뜻 그죠? 혹은 문장의 의미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이해하는 정도? 이해하는 정도?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연계교제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단어나 속담이나 관용적 표현 등의 의미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몰라? 그냥 맥락의 의미로 통해서 유추해보지, 추론해보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사전을 찾아본다든가 그죠? 그래서 의미를 좀 분명하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비하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연계교제 기출문제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들을 분석해보니까 교과서, 모의고사, 연계교제 등 굉장히 출처가 다양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집이죠. 한성대학교만의 고집이에요. 그죠? 그래서 독서 파트는 지문이 짧은데 지문이 짧고 간결한데 여러분들이 낯선 작품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에는 내가 아는 걸 만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식으로 공부하기는 사실 어렵고 어렵고 연계교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사실적 사고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 사고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주제, 목적, 중심문장 이런 걸 찾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분명히 실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쵸? 그러니까 작년에 실시된 것에 대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출제 수준 및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전반적으로 다 만족한다라는 평가로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이런 점을 특기해 본다면 올해 출제되는 그런 방향도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 이미 이제 2016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형태니까 그쵸? 그 기조와 기류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분석과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유의미한 그쵸? 결과를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떠셨나요? 한성대학교가 벌써 여러분들 품에 안겨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본 차시에서는 작년도 기출문제를 실제로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손안에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 가능성에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본 강에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